11년간 진척이 없던 평택현덕지구 개발사업이 민간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공공이 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함으로써 민간투자 부담을 줄여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지난 2008년 지정된 평택현덕지구입니다. 231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유통과 상업, 주거, 공공지설 등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데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상황. 때문에 지구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기존 민간개발 방식 대신 민관공동개발로 추진됩니다.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 등 공공이 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투자하는 형태입니다. 경기도는 민간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줄여 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 또 이 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확충 등에 활용하는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공공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제도로 민선 7기 형기도의 핵심 공약입니다. 도는 내년 3월까지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한 후 도시공사 투자심 이사회의 결과 지방의회 승인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민간공동개발 방식을 통해 추진의 탄력을 받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전망입니다. 경기시 TV 최창순입니다.